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dringer cafe channel. One-shang-haw, what's the thing to do with a coffee thing? Pint out the jimbles.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 영, 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오늘은 6-2강 신상성량의 나이 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6-2강 신상성량 나이 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중국어의 원인의 발음을 순서대로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ask your age? 몇 년생이세요? What year were you born?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thirtie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your age. 정정하시네요. He is in a good shape. 저보다 3살 위시네요. You're 3 years older than I am. 저보다 1살 어리군요. You are a year younger than I am.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hat's your zodiac sign? 대화.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저는 올해 30살이에요. I'm 30 years old.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y birthday is October 1st. 네,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물어볼까요? 몇 년생이세요? 당신은 어떤 년생이세요? 동갑이네요. 30대 초반이에요. 제가 30년에 태어났어요. 1974년에 태어났어요. 제가 1974년에 태어났어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더 어릴 수 있어요.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어떻게 보면 더 어릴 수 있어요. 정정하시네요. 저보다 3살 위시네요. 저보다 1살 어리군요.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대화.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수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얻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 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얻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원은 SG,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원은 OC입니다.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이버 글로벌 회화는 구어체 문장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문법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는 제가 라는 주어 S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여쭤봐도 될까요가 동사 V가 되고, 나이를 목적어 삼형식으로서 제가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may I ask your age S가 주어 S가 되고, may ask 동사 V가 목적어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나이를 may ask 여쭤봐도 될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몇 년생이세요? 자 여기서 당신이라는 주어 S가 주어 S가 되고, 그 이 원 동사 V가 목적어 삼형식으로서 많은 의문조사죠. 그래서 제가 당신의 나이를 그 이 원 여쭤봐도 될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몇 년생이세요? 자 여기서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이세여 동사 V, 몇 년생 주격 보호 S. 그래서 이 형식으로서 당신은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what year were you born? 그래서 U가 주 S가 되고, were born 동사 V. 그래서 이 형식으로서 what year, 몇 년도에 U, 당신은 were born 태어났습니까? 즉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으로 보시면은, 닌스 나닌성드에서 닌주 S가 되고, 서 동사 V 나닌성드가 주격 보호 S.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해서, 닌, 즉 당신은 서 나닌성드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동갑이네요. 자 여기는 또 주어,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이네요 동사 V, 동갑 주격 보호 S. 그래서 이 형식으로서 우리는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we are the same age 에서, 위가 주 S가 되고, are 동사 V, the same age 가 주격 보호 S. 이 형식으로서 we, 우리들은 are the same age,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we are the same age, 즉 마찬가지로 we are the same age, 그 다음 동사 S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통 쉐이 즉 주격 보호 S. 이 형식으로서 we are the same age, 우리는 통 쉐이야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대 초반이에요. 자 여기는 주어 전언이라는 주어 S가 생략되어 있고, 이에요 동사 V, 30대 초반 주격 보호 S. 이 형식으로서, 저는 30대 초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I'm in my early thirties 에서, I가 주 S가 되고, M 동사 V 이런 식으로서, I, 저는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 M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어 보시면은, 1974년에 태어났어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 전언이라는 주어 S가 생략되어 있고, 태어났어요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저는 1974년에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 was born in 1974 에서, I가 주 S가 되고, I was born in 1974 에 태어났어요.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중국어 보시면은, 워 이지오 치스니엔 추성더, 워 주 S가 되고, 동사 S가 생략되었다고 보고, 이지오 치스니엔 추성더를 주격 보호 S. 이 형식으로서, 워 저는 1974년, 즉 이지오 치스니엔 추성더, 1974년 생이에요. 즉, 1974년에 태어났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자, 이거는 의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당신이란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나이에 비해, 나이에 비해, 영어는 For your age 가 되겠습니다. 나이에 비해, 그 다음 중고는 비스지니엔닌, 즉, 당신의 실제 나이죠. 실제 나이에 비해, 그 다음 어려 보여요. 어려 보여요. 유룩영. 자, 영어에서는 유룩영. 당신은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고는, 닌칸칠라이, 야온인칭. 즉, 당신은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당신은. 당신은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즉, 영어에서는 유룩영. 즉, 유가 주어색가 되고, 룩동사부의 영은 주격 보호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유. 당신은 For your age. 당신의 나이에 비해, 룩영.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고도 마찬가지로, 닌칸칠라이. 당신은 보인다. 야온인칭. 즉, 어려 보인다. 비스지니엔닌. 즉, 실제 나이에 비해서, 즉,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나이처럼, 그 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이처럼, Your age. 그 다음,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따님, 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되겠습니다. You don't look. 그 다음, 닌칸칠라이. 매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즉, You. 주에서가 되고, Don't look. 동사. Your age. 주격 보이시. 영어는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Your age. 당신이 나이처럼, Don't look. 보이지 않아요. 즉,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을 보시면, 닌칸치. 닌칸치. 닌칸치라이. 닌칸치라이. 당신은 보입니다. 즉, 매이 나무 따니언지니까, 매이 나무 따니언지. 즉,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게. 그러니까, 매이 않게죠. 나무 따니언지. 즉,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게. 닌칸치라이. 보입니다. 즉,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즉, 당신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게 보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정하시네요.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이라든지, 주어, 정정하시네요. 영어로 보시면, 영어로 또 주어가, he가 되어 있네요. He is in good shape. 그런 정정하시네요. 중국어로 보시면, 닌슨티, 쩐잉랑. 즉, 닌슨티. 즉, 당신의 몸은 쩐, 정말로 잉랑. 정정하시네요. 건강하시네요. 그래서, 닌슨티. 당신의 신체는, 쩐잉랑. 정정하시네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저보다 세살 위시네요. 즉, 당신은,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죠.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다음, 어휘로 설명되려면, 저보다. 저보다. 그러니까, 넨 아이엠. 영어로서는, 넨 아이엠이 되고, 중국에서는, 닌 비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닌 비워. 그 다음, 세살 위시네요. 세살 위시네요. 따 산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에서는, 두 개를 넣어 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추가로 좀 더 많은, 원작을 설명드리면은, what be what? the sunshay.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보다, 세살 위시네요. 영어는 보시면은, 주어가 되고, I 동사부이, three years old, then I am, 주어가 주격보호에서, C가 되고, then I 주, S가 되고, M 동사부이, 이런식으로서, U, 당신은, then I am, 저보다도, three years old, 나이가 세살 위시네요. 되겠습니다. 중국을 보시면은, 닌 비워, 닌 비워, 닌 비워, 즉, 저보다, 당신은 저에 비해서, 따 산 쉐이, 즉, 세살 위시네요. 그래서, 스 그그, 남자죠. 형님이십니다. 그 다음, 닌 비워, 따 산 쉐이, 스, 지에 지에, 즉, 당신은, 저보다도, 따 산 쉐이, 세살 위시네요. 그리고, 여성이죠. 그래서, 언니가 되시겠네요. 되겠습니다. 지에 지에. 그래서, 위는 스 그그와, 즉, 형님이고, 그 다음, 언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또,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고, 저보다, 위로 설명드리면은, Then I am 똑같죠. Then I am. 닌 비워, 닌 비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살 어리군요. 한 살 어리군요. 그럼, 영어는, 유아 어 이어 영어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샤오 이슈이. 샤오 이슈이. 자, 당신은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즉, 유가 주 에세가 되고, A 동사 V. 어 이어 영어. 주격 보이시. 이 형식이죠. 그리고, Then 주 에세가 되고, M 동사 V. 즉, 당신은, Then I am. 즉, 저보다도, 아 어 이어 영어. 한 살 어리군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니 비워 샤오 이슈이. 즉, 저보다, 당신은 저에 비해서, 샤오 이슈이. 즉, 한 살 어리군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당신의 별자리는 주 에세가 되고, 에어 동사 V. 뭐 주격 보이시. 이 형식으로서,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 What's your zodiac sign. 자, Your zodiac sign. 주 에세가 되고, 아 동사, 이즈가 동사 V. What 주격 보이시. 이 형식으로서, Your zodiac sign. 당신의 별자리는, What. 무엇이에요?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중국어로 보시면은, Your zodiac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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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대화를 보시면은, 몇 살이세요? 자, 이건 그대로 통문장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영어는, How old are you? 자, 당신은 몇 살이세요? 중국어는, 는 진닌. 두었다. 닌질러. 즉, 닌. 당신은 진닌. 원래. 두었다. 닌질러. 몇 살이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저는 주회사가 되고, 예요. 동사 V. 서른 살. 주격보여스. 이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I'm thirty years old. 그래서, I가 주회사가 되고, M 동사 V. thirty years old. 가 주격보여스. 이 형식이죠. I. 저는, I'm thirty years old.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워 진닌. 산스 쉐이. 즉, 워. 주회사가 되고, 동사나 생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스가, 그리고 산스 쉐이. 즉, 주격보여스. 이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진닌. 원래 산스 쉐이. 즉,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생일이 언제에요? 생일이 주회사가 되고, 에요. 동사 V. 이 형식으로서, 생일이 언제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When is your birthday? Your birthday 주회사가 되고, is 동사 V. 이런 식으로서,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When is, 언제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닌. 스무스 호. 구워 승르. 닌. 주회사가 되고, 구워 동사 V. 승르. 즉, 목적어 사명식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닌. 당신은, 스무스 호. 즉, 언제 승르. 생일을 구워 보냈습니까? 즉, 생일이 언제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10월 1일이 주회사가 되고, 이에요. 동사 V. 제 생일. 죽격포에서 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My birthday is October 1st. My birthday 주회사가 되고, is 동사 V. October 1st. 가 죽격포에서 시. 이 형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 생일은 My birthday. 생일은 이제 October 1st. 10월 1일이에요.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중국어 보시면, 스위에 이하오. 스워드 승르. 스위에 이하오. 즉, 주어에서가 되고, 스 동사 V. 워드 승르. 가 죽격포에서 시. 이 형식이죠. 마찬가지로. 스위에 이하오. 즉, 10월 1일이 스워드 승르. 제 생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위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thirtie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You look younger than your ag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your age. 정정하시네요. He is in a good shape. 저보다 세 살 위시네요. You're three years older than I am.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You are a year younger than I am.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hat's your zodiac sign? 대화.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저는 오래 서른 살이에요. I'm thirty years old.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y birthday is October 1st.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생이세요?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네요. 30대 초반이에요. 1974년에 태어났어요.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1974년에 태어났어요. 您看起来比实际年龄要年轻,您看起来没那么大年纪,您身体真硬朗,您比我大三岁,是哥哥啊, 您比我小一岁,您是哪个星座的,您今年多大年纪了, 您什么时候过生日, 十月五月,是我的生日 他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중국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계세요. Goodbye, everyone. 또 흔하오. 끝으로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다구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ally, I hope that my lecture has been helpful in your multilingual studi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